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혜민아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응? 여, 여수 처음 가는 소감은 어떠십니까? 혜령아 손 한 번만 들어 흔들어 줄래? 와.. 공부하는.. 공부하는 졸업이구나 야.. 벌써? 벌써 한 알 다 먹고 태광포층에 여수 가본 적 있으신가요? 네 몇 번? 한 2시, 홍콩리아가 가동리도의 복장사는 이는 여수가 없던 힘, 컨트롤이 또는 예수님의 작품에 유지밀한 정신 시간, 정신을 이어받아 우선을 번뜩한 최선을 다하고 바둑을 통해 해양관광, 해산물이 된다는 구간인 것 6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저렇게 낙장설벳을 가진 것이라 태광포층에 이어져서 3시, 홍보, 후라우라 10시, 홍보, 후라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사장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